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나입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렇게 두바이 초콜릿 만들어볼까? 라고 올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두바이 초콜릿이 되게 핫한 거 아시죠? 이 바삭바삭한 소리 나는 초콜릿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거 뭐로 만든 거지? 이거 진짜 전부터 너무 보고 싶었던 거라서 제가 안 따라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초콜릿 하나에 한 25,000원? 30,000원 정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 만들겠다고 재료값이 제가 더 들었어요 거의 한 4,500원 들었나? 저희가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제 취향인 초콜릿 4개랑 데코 팬이랑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 카다이프라는 건데요 이게 그 바삭바삭한 소리를 내게 해준다고 하네요 초코틀이 없어서 장만한 이래용 초코틀 그리고 옥스페이프가 슈이프 네 그래서 두바이 초콜릿 보면 초콜릿 표면에 초록색이랑 노란색?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물광 같은 그래서 그 느낌을 내기 위해 데코 팬을 샀는데 노란색은 있는데 초록색이 없더라고요 그냥 제 입맛대로 섞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에요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 4개 정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카다이프라고 코코넛 새우튀김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바삭한 걸로 둘러싸져 있는 그거 만들 때 이걸 쓴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카다이프로 만든 디저트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쿠나파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간식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 카다이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제일 와 이거 까먹을 뻔했다 짠 이건 피스타치오 크림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순간 이거 까먹었어 핵심은 피스타치오 크림이랑 카다이프랑 섞어서 초콜릿 안에 넣는 거예요 혼자 먹는 거 알면 동생이 질투할 거 같아서 윤아 뭐 하는지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해 나 집에 쉬고 있어 나 두바이 초콜릿 만드는 중 왜? 내가 말 안 해줬어 갑자기 하고 싶어져서 급하게 너도 먹을래 와 지금? 응 올 수 있어? 지금 택시 잡았어 오케이 빨리 와 어 간다 응 응 그러면 윤아가 오는 동안 우린 빠르게 만들어 봅시다 고고 이게 손질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던데 이게 면이래요 여러분 가느다랗게 찢어지는 느낌인데 한번 썰어볼게요 어느 정도 필요한지 모르니까 좀 더 잘라볼게요 이러니까 가위를 자르지 난장판이다 난장판 엄마한테 딱 혼나기 좋은 이 정도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서 생홀로 달려왔어 이제 초콜릿 잘라야 되는데 나 잘 못해 자라줘? 응 언니는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까지 자를 것 같은데 칼질을 하다가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응 몇 개까지 해야 돼? 몰라 요리를 같이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옆에서 하나씩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이게 초콜릿이 생각보다 단단하구나 저 카드입부분 안 단단해 일단 한번 잘라볼게요 하나 더? 응 이렇게 초콜릿 다 녹였고요 아 녹였대 잘 썰었고요 녹여 녹여 초콜릿 잘 먹었고요 제일 기대되는 비스타치오 크림 아 이거 넣지마 녹여 녹여 비스타치오 크림 제일 좋아해 근데 내가 살 때 코팅용은 충격적인 맛 아니 우리 아까부터 뭐하는 거야 조만간 조만간 음 smell so good 얼마나 맛있어 약간 상상한 그런 맛이 아닐 것 같아 아 잠깐만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냥 엄청 달고 엄청 고소하고 엄청 바삭거리는데 초콜릿은 녹고 아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그리고 이 카드입부면 여러분 다 볶았을 때 한입씩 한입씩 어떻게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훔치고 본인이랑 약속하는 거지 이거 나와야 약속해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그 연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오카게 녹여 녹여 호 근데 이거 맞아? 왜? 물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어 물이 너무 부족한데 아 그래? 안 되겠다 뜨거워 잠깐의 실수를 좀 잊어주세요 너무 움직이는데 좀 즐거우고 있어 그러니까 살만 나나보네 야 여기 물이 떠다녀 살짝 쉿 쉿 조용히 이렇게 잡고 어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아 그래? 이거 맞아요 여러분 어? 어? 초콜릿이 어떡해졌어 안 돼 어떡해 우리 이거 혹시 물 넣어야 되나? 엘린 언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너무 뜨거운가 보다 아 저희 망했어요 야 초코쿠키인데 어떡해 아니 초코케이크가 됐어요 응 아니 겁나 긍정적이야 하하하하 초코 브라우니를 집에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하하하하 진짜 브라우니 맛이야 응 응 자 이거 잘 녹고 있어요. 이런 거 좀 잘라주고 여러분! 두바이 가세요 두바이 가세요 초코핀 넣어볼게요 가지고 왔습니다 괜찮지 자 여러분 대망의 뚱뚱뚱뚱뚱 리나의 두바이 초콜릿이 아니라 유나의 두바이 초콜릿을 카다이프만 엘리나 언니 작품 나만 편집돼서 갑자기 엘린 언니 카다이프 구운 거 그리고 완성곡만 나오는 거 아니야? 1차 밑에 바닥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냉.. 냉장실을 해야 돼? 냉장실을 해야 돼? 일단 냉장고 해도 되겠지 냉동실에 넣어 어차피 상관 없잖아 걔가 냉동실을 넣는다고 꽁 얼어붙은 한강 꽁꽁 얼어붙은 초콜릿 위에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아니지? 꽁꽁 얼어붙은 초콜릿 위에 카다이프가 걸어다닙니다 그러네 3, 2, 1, GO 꽁꽁 얼어붙은.. 다시 시작 꽁 춤을 알려줘 나 몰라 이거겠지? 꽁꽁 꽁꽁 시작 꽁꽁 얼어붙은 초콜릿 위에 카다이프가 걸어다닙니다 오잉 두번째 초콜릿 여러분 이제 여기다 뭐를 해야되냐 피스타치오를 섞어야됩니다 요 놈 맛있겠다 꾸덕해 소리가 아 힘드네 엄청 큰 그릇에 해야되네 아 이거 봐요 여러분 먹어볼까 진짜 피스타치콘이 좀 많아 바로 굳어버렸어 여기 뒤에 보면 우리의 아트는 아니지만 나의 아트가 있어 이렇게 가득가득 넣어줍니다 어? 너무 많이 달리니? 원래 이 정도로 많아야 돼 이렇게 완성됐어요 냉동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짠 원래 내가 졸려버렸네 오 켜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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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택시 잡았어 나 잘 못해 몰라 먹여 먹여 어떡해 이게 언니인가? 동생한테는 힘든 거 다 시키는 제 옆에서 켜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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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끝났습니다 끝 마지막으로 얼리고 오겠습니다 와아 일단 두세 시간 정도 후에 이제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나가 만들어준 두바이 초콜릿 부르길 잘했다 나한테 어려움도 다 시키고 슝 이렇게까지 되고 완성 완성 짠 여러분 두 시간 동안 열심히 기다렸어요 이게 삼딸기 나오는 대망의 아 어쩔 수 없다 종이랑 먹자 안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건 뽀개는 소리가 중요해 한다 응 근데 너무 좋은 게 선딸기 헉 어 반만 슈얼스 선딸기를 넣어서 만든 음 선딸기가 방해하는데 근데 선딸기 좋은데? 근데 선딸기 좋은 거 같아 선딸기가 느끼한 걸 확 잡네 응 응 그러네 응 이게 카다이프 때문에 엄청 바삭거려 초콜릿이 피스타치오 좋아하는 분들이 엄청 좋아할 거 같아 한 향치 단 걸 오늘 다 먹는 느낌? 건 인정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맛있긴 한데 한 세입이 끝인 느낌? 너무 달아서 그리고 약간 느끼해 이런 느낌? 원래 라면을 안 먹는데 라면 땡긴다는 게 지금 알았어 뭔 말인지 알 거 같아 라면 땡긴다는 말이 아 이때 쓰는 거구나 가까이서 들려드려야 되겠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손에 다 묻히고 힘들고 했지만 한국의 픽스가 상륙하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 먹어볼 수 있는 거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 초콜릿 먹어본 사람들이 이게 되게 맛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너무 오늘 재밌었고 열심히 엉들었고 후회되지 살짝 좀 늦게 올 걸 그랬어? 괜히 택시를 바로 잡아서 나도 한 달 동안 뭐 안 먹을 거 같아 단 거 여러분 이거 먹을게 여러분 끝낼게요 아무튼 여러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나 부려먹기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 유나 부려먹기 너무 재밌었죠? 그리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크라이 초콜릿 최고 최고 오늘 재밌었다면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희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거 나도 빨리 사는데 유튜브 유나 유튜브도 있어요 그리고 뭐 와주세요 여러분도 꼭 만드세요 안녕 그냥 빨리 끝내자 이렇게